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유튜브 썸밋 행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많이 찍기 힘들어서 찍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구독자 950만 구독자 보유자부터 해서 최하단 저까지 해서 여러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음.. 숙소가 좀 많이 더러워요. 제가 깔끔하게 쓰지 못해서 어쨌거나 이런 기념으로 이런 것도 주셨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한 4박 5일 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고나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강아지는 보통 사람 나이로 따지면 사람은 하루가 강아지한테는 7일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로 약 30일 정도 저를 보지 못했는데 저를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드디어 마이 샵에 왔습니다. 고나가 뭘 하고 있을지? 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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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고나야 고나를 구나야 맘마 먹었어? 구나야 아빠 손 구나야 아빠 냄새 맡는데 관심이 있네 구나야 아빠 손 아빠 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빠 손 일로와 뭐하고 있었어? 아빠한테 말해봐 뭐하고 있었어? 30일 동안 30일 동안 뭐하고 있었어? 말해봐 야 오빠 응? 그 표정 뭐지? 에헴 자자자자자 간지럽다 귀여운 표정 뭐지? 아 간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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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맞니? 여기가 손으로 네네 오오오오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냥 가보자 그냥 가보자 이유 없어 그냥 와 아빠 여기 왔으니까 이리 와봐 그냥 아빠 왔으니까 오는거야 토끼는 왜 오니? 토끼 너도 이리 와봐 동생 꺼내줘 동생 동생 보는거야 알았어 아빠 동생 꺼내줄게요 얘 자꾸 따라오네 이제 얘 친구가 내 냄새를 알지 토끼야 너도 가서 뛰어놔 고고고고